하자이 오늘 여러분들 그 마지막 방송입니다 오늘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넘어가자 이제 저희는 근데 저기 우리 쿨홍분들 얘기 들어보니까는 다들 여기 단옥이나 하자이가 좋았대 하자 날씨도 좋고 여러분들 인정? 야 근데 여러분들 레이 부럽더라 거기 여러분들 앵클러 여자들이 레이 보고 호텔 좀 알려달랬대요 왜 그러냐면 술 더 먹자고 친구들이랑 다같이 막 클럽 가자고 클럽 가자고 또 와 부럽더라 나한테도 그런 말 여자들이 한마디도 안 물어보고 민 대리님도 물어봤어요 여자들이 호텔 어딨냐고 그런 거 안 물어봤죠? 아니 뭐 다른 거 물어보긴 했는데요 왜요? 다른 거 뭐예요? 신청하고 오빠 오빠 돈 많아? 뭐 이하씨가 좋은 데 있다고 가자네 이하씨가 뭐 자기가 아는 가게 있다던데 하하하하하하 아 저하씨 믿고 가야돼 무조건 타봐 일단 불러야 되는데 어떡해 에? 저하씨가 아는 가게 가자고요? 아줌마들 나올 거 같은데 왜냐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마디로 와서 모르는 정보를 하다가 할 수도 있거든 우리는 알고 당하는 거니까 일단 가보죠 아는 거 나오면 되지 어? 뻣니뻣 뻣니뻣? 뭐지? 저하씨 믿고 그냥 일단 그 근처 가봐요 일단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야 괜히 장기 팔리는 거 아니겠지 우리 아 뭐야 장보를 해 어 뭐다 아이씨 야 의자가 이거 뭐냐 이거 이거 목 터부자 아이씨 목 터부자 야 믿고 가본다 할 때 아저씨 믿고 근데 여러분들 그나마 다행히 우리가 네 다들 태국어가 돼가지고 좀 그나마 다행이야 자 갑시다 여러분들 레츠고 제발 여러분들 미녀들 좀 있잖아 제발 마지막 날인데 그래도 이 야식인데 어디로 가고 있는거야 맞어? 골목으로 또 쓱 들어간다 일단 그 그렇게 하지 말라는 택시기사의 추천으로 초보자 여행 코스부터 여러분들한테 친일하게 알려주는 네 네 뭐 이리로 가는거야 저기 뭐야 저기 갈아올게 어허 건물 다 무너져가는데 아 여기 아 진짜 아 단어로는 똑같네 그냥 구멍가게 그 상록수 이런 뭐 야이 약간 반석진 느낌 갈아올게네 저기 아 우리 그 지도 갖고 있는데 그걸로 가는게 나아 아이씨 의미가 없어 여기 잠깐 오랫동안 안 나오는거 보면 누가 한 명 또 꽂힌건 맞는거 같은데 저렇게 오래 있진 않거든 줘봐 또 엉덩이 확인하잖아 방금 봤어요 여러분? 엉덩이 확인하는거 봤어? 저기에서도 엉덩이 두드리고 있다 미치겠다 진짜 방송을 할라 그러는건지 왜? 아 나보다 못생겼어요 여자가 근데 왜 이렇게 안나와? 누가 한 명 꽂혔지 또 여러가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뭐 엉덩이가 진짜냐 어? 엉덩이가 진짜냐 또.. 또 찐노 어허 어허 야 너분도 그렇네 책임지고 아침까지 데리고 있어야 돼 아니 그니까 어떻게 할건데요 간만 보고 나온거야? 아니 근데 차형이 좋아하네 어제 한 명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쨌든 저녁에 문 여니까 어쨌든 시간 벌 땐 있어야 될거 아니야 야 솔직히 이 정도면 만대표님 만대표야 병원 가야되는거 아니냐 상담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는거 같은데 아니 만대표는 이제 아저씨 라인까지도 따는구만 야 라인을 딴 이유가 나는 합리적 의심인데 네 이따가 들어 새벽에 아저씨 어 불러주세요 어딥니까 나 장담한다 맞잖아 불러주세요 라인스 진짜 호텔 주면서 일로 좀 불러 일단 프로필하고 좀 주세요 네 호텔이 있는거 호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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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 대중 호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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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 상고를 왜 치겠지? 얘 어디 갔어? 너 어디 갔냐 또? 저기 앉아있네요 저기 앉아있네요 아니 지금 방송 걱정하고 있는데 혼자 저기서 또 뭐.. 혼자 뭐하고 있냐? 제 이상형 만났어요 이상형? 안녕하세요 저 이상형입니다 진짜로 미 페루야? 미 남친 위떼야 이분은 싱글 어? 멜리래요? 아 이분 결혼하셨고 싱글어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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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첫사랑 닮은 그녀 오빠 안녕 안녕 공카 아.. 얼굴이 저렇게 이쁘냐 묻는게 미치겠다 여러분들 하다이에서 여러분 내 첫사랑 얼굴 만났어요 야 하다이가 여러분들 미녀들이 엄청 많아요 어디요? 에? 어디 지나가다가 형 안 보셨어요? 못 봤어 어디 야 차형 얼굴이 죽을거 같아 지금 티 젖은거 봐 지금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